성공 복합 2-19 에서는 뭐 배웠나요?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지금.. 어.. 날씨가 덥다 계절에 따른 날씨에 대해서 배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서늘한 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늘한 시원한 아 시원한 쿨 쿨 C-O-O-L 오케이 핫 핫 그럼? 콜 C-O-L-D 오케이 그거 그.. 일단 스펠링은 할게요 W-A-R-L 그래서 발음은? 웬? 웜 아 웜 웜 웜 W-I-N-D-Y 오케이 빨랐었는데 시즌 시즌 S-E-A-S-O-N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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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 F-O-L F-A-L-L 오케이 그.. 윈터 윈터 W-I-N-T-E-R 오케이 스프링 스프링 S-P-R-I-N-G 오케이 썸을 S-U-M-M-E-R 오케이 훌륭합니다 쓰기 다 맞았구요 문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F-O-L-S-E-Z-N F-O-L-S-E-Z-N 하면 안되구요 F-O-L-S-E-Z-N-Z 해야죠 아 F-O-L-S-E-Z-N F-O-L-S-E-Z-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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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t's W-O-M It's W-O-M It's W-O-R-M 오케이 W-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 어 What Is it? What is it? 무엇이니? 따뜻하다 여기 아니다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날씨 묻는 거 배웠죠? 네 오케이 웜은 따뜻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따뜻한 그러니까 어떤 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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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weather? It is warm 됐습니까? 네 오케이 It's warm In In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오케이 봄에는 따뜻해요 It's warm In spring 그러면 In spr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여섯 가지 질문이 뭐예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뭐라고요? 여섯 가지 질문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그랬더니 무엇이니? 봄에 아니요 언제 언제 봄에 언제 봄에 언제가 영어로 뭐죠? 언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언제를 모르면 쓰나 언제가 how 아니었나 맨 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웬 웬 웬 웬 뱀 웬 웬 웬 웬 웬 원제 따뜻한가요? 에이 웬 인 스프레인 웬 웬 웬 웬 When is it warm? 그랬더니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완벽한 문장으로 묻고 답해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묻고? When is it warm? When is it warm? 했더니 It's warm in spring. 왜 자꾸 WAM이 되어서 합니까? WAM이라니까. It's warm in spring. 계속해서 It's cold. It's cold. It's cold. Cold란 대답 듣고 싶어? How... When... Is cold? Cold란 대답이 듣고 싶어. Cold 뜻이 뭐야? 추운. 추운이면 무슨 시야? 추운이면... 그... 어떤? 어떤 날씨? 추운 날씨. How's th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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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It's cold. Okay. 날씨 어떤지 묻고 답해보세요. 완벽한 문장으로. How's the weather? It's cold. How's the weather. It's cold. Okay. It's cold in winter.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뭐라구요? It's cold in winter. In win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어... 어... 그... 그거 뭐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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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H... 아... 언제... 언제... When? When? When... Is it... Winter? Winter? 아... I know.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겨울에 라는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말에 winter란 말이 들어갑니까? When... Is... It... Is... When... Is... It... Cold? When is it cold? When is it cold? 어... 언제... 춥니? 언제 춥니? 언제 추운지 완벽한 문장으로 문구답해 보세요 When is it cold?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hot It's hot It's hot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지금 날씨 어떠니? 날씨가 어떠니? It's hot, 덥다 How's the weather? It's hot It's hot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뻔하죠 네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In summer는 무슨 뜻이니까? 언제 무슨 뜻이니까? 여름에 여름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In summ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해 주면 하면 돼요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무슨 뜻이에요? 언제 덥니 언제 덥니 언제 덥니 언제 더운지 완벽한 문장으로 묻고 답해 주세요 When is it hot?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mags 계속해서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Okay windy How is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 어떻니? It's windy. 바람불어요. Windy의 뜻은? 바람불는 바람불는이란 어떤 시니까 비이농사가 필요해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windy in fall In fall It's windy in fall 근데 왜 답지에는 It's windy fall이라고 써놨어요? It's windy fall It's windy in fall Fall은 가을이고요. In fall은 가을이고요. 얘를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In fall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Fall은 가을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무엇 바람불어? 언제 바람불어? 무엇 바람불어요? 언제 바람불어요? 언제? 언제 바람불다는데 네 언제 바람불다는데 언제 바람불다는데 네 네야. 물어봤는데 자꾸 언제 바람불다는데 바람불 어? 무엇 바람불어요? 언제 바람불어요? 언제 바람이 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붙어있어야죠 네 오케이 인풀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is it windy? When is it windy는 무슨 뜻이에요? 언제 바람이 부니 오케이 그럼 언제 바람 부는지 완벽한 문장으로 묻고 답해주세요 네 When is it windy? It's windy in fall 오케이 그래서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인풀을 안해서 하나 틀렸네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오케이 준호 네 line 감사합니다.